서어산 새벽수영반 말리포 해양스포츠클럽 토요일 아침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오신분 패들보드 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서핑 하시는 분이 있고 수영 하시는 분도 있고 저쪽에는 오르카 팀들이 바다 수영을 하고 있네요. 자 방향 바꿔보세요 천천히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방향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방향 바꾸는거 예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지금은 앉아서 연습을 하세요. 한 10분정도. 10분정도 연습을 계속 하세요. 방향도 바꿔보시고 왔다갔다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뒤에서 앞으로 살짝 방향도 쓸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다시는 이걸 깊이 넣어요. 깊이. 깊이 넣어서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조종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 자전거 탄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못타요. 그러면은. 젊을 어떻게 bé우고 ada 수들이나요 형이랑 merde. Fa. Fa.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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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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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ha. CE. 마찰때문에 잘 안나가요.